오늘은 로즈 자스민 프로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 로즈 페탈이 얼마전에 399,000원 이라는 가격 후덜덜한 가격으로 출시가 됐어요 너무나 갖고 싶지만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이었죠 그런데 이 로즈 오일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로즈 자스민 프로모션입니다 이 프로모션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냐 신규 회원을 유치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 신규 회원이 100pb 이상을 주문하면서 구매를 하셔야 이 프로모션에 자격이 될 수 있거든요 신규 회원 2명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카난과 오일 받으실 수 있고요 신규 회원을 4명을 유치하셨다 하면 카난과 오일과 함께 자스민 오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자스민 터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첫 향에 반한 오일이 바로 자스민 터치에요 제가 정말 이거를 처음 맡았을 때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향이 존재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황홀했던 오일 중에 하나가 자스민 터치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자스민 오일이 있어요 어깨 뽕 들어갑니다 네 자스민 오일 저희 업라인 사장님께서 선물해 주셨었는데요 이 자스민 오일은요 자스민 터치보다 100배 좋아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향을 맡잖아요 아 저희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이 향을 맡으면 정말 너무너무 황홀하고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기분이 너무나 좋아져요 네 그래서 이 자스민 오일 원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4명의 신규 회원을 유치를 하면 이 자스민 오일과 카난과 오일 이렇게 2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로즈 오일을 받을 수 있냐 로즈 오일은요 6명이래요 여러분 6명의 신규 회원을 유치했을 경우에 로즈 오일과 카난과 오일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 이거 다 받고 싶다 다 너무 탐난다 10명이요 너무 넘사벽처럼 느껴지시나요? 저도 좀 그랬거든요 에이 포기해야겠다 막 이랬는데요 아 좀 포기하기엔 또 너무 아깝고 그렇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도전은 해볼 생각에 어찌됐건 뭐 카난과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꼭 10명 이상 신규 유치하셔서 이 세 가지 오일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자스민만 가지고 있지만 이 로즈 오일의 향을 얻어 맡아봤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께 향 한번 맡아봐도 돼요? 이러면서 맡아봤는데 이게 약간 로즈 터치에서는요 좀 향이 약하잖아요 로즈 향이 확실히 로즈 페탈은 향이 좀 더 강하고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탐나는데 39만 9천원을 내 돈 주고 사냐 아니면 6명을 유치를 하냐 기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도테라가 아주 그냥 일시키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쵸? 많은 회원을 유치시키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비싼 오일들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 또 그냥 놓치기엔 또 아깝긴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들 도전하셔서 꼭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로즈 자스민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고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제가 겨턱 바크가 여름에 겨드랑이 땀이 그렇게 나요 제가 원래 땀이 없었는데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겨드랑이 땀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너무 괴롭거든요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페퍼민트 터치 이 페퍼민트 터치를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손에 이렇게 두드리면 터치지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발라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페퍼민트 오일이 좀 체온을 낮춘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땀이 확실히 덜 나고 땀이 나더라도 이게 그 땀냄새가 좀 덜 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페퍼민트 향이랑 땀향이랑 섞이면 최악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던데 우리 아로마 오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에센셜 오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휘발성이죠 여러분 그래서 공기 중에 휘발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휘발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땀냄새까지 같이 가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확실히 덜 나요 여러분 땀이 땀냄새가 그러니까 땀도 덜 나고 땀냄새도 덜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페퍼민트 터치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런데 난 너무 따갑다 터트도 너무 따갑다 하시는 분들은 라벤더 오일과 같이 섞어서 바르시면 안 따가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로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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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